2강 되겠습니다. 치아는 치아는 치어리더가 응원하다. 피지컬은 차두리 같은 전수들. 피지컬이 좋다. 피지컬이 무기잖아. 그 다음에 웹폰, 핸드폰을 던져서 무기. 탈렌트는 탈렌트가 많은 재능. 채널, 탈렌트의 재능. 채널은 채널을 고정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채널. 글버타이즈는 타이즈. 타이즈 같은 것을 광고합니다. 컨티즈는 스토리 같은 걸 쭉 짜놓은 건 콘티라 그러잖아. 콘티가 계속되다. 그 다음에 무브는 움직여서 재고한다. 사운드 이펙트는 소리 효과, 스페셜 이펙트는 특효과지. 효과, 릴렉스는 릴렉스. 릴레이. 릴레이 뛰다가. 풍력이 쉬는 거잖아. 릴레이 뛰다가 편해지다. 더 잘 짬 Matte. The worded, 진. Of sheofmooligan acrylic skull. 전공 day. authorities Esse. 오늘 처음으로 Пом Google grow is 1년 동안. 그 다음에 서브 servile을가 Filter. 본래는 샘인 남 carried out. 전공간에 어린니. 여기 welding 완성 이 이 결과는 트위 comment. 그리고 끄MP을 녹 tätoward. 여기는 운전식 Ak為什麼. 릴레이 릴레이 하다가 그렇지 그 다음 웨이브는 웨이브가 좋다 그러잖아 머리에다가 웨이브를 넣는다고 그러죠? 파도같이 커리를 넣는거 웨이브는 파도 웨이브같은 파도 휴지 휴지가 거대 파란색은 휴지가 한 1m짜리가 있는거지 그 다음에 웨일은 웨이브가 파도잖아 그래서 파도를 돌려서 파도를 타고 있는 고래 케어는 헬스케어가 건강을 돌보는거잖아 그래서 돌보험 서베이는 서바이벌 서바이브가 생조나가잖아 그래서 생존자를 조사하다 하이트는 하이가 높은이잖아 그래서 하이의 높은에 명사형이고 템퍼로 쳐는 템퍼가 성질하는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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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춥거나 졸라 덥거나 어항 탭 템퍼로 이케 보험 비즈어트가 생각나고 다만 이렇게 웨이브 쇼가 웨이브는 거의 한화가 한화같은 것 같아요 웨이브는 웨이브 다부타는 이래 스퀘러는 패널 스퀘어 같은 것 같아요 웨이브는 서바이버 팬들이 나왔죠 상당히 있는 파이가 높으니까 이Q1은 등등한 플레인스 플레인스하 analytics 잘했어 여기 한번 해봐 신체 웨이브 타의 아용 네 자 여기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한번 볼까요? 위쪽에 두번째 안쓰면 되실거에요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어이 잘했어 이걸 이제 누적 반복이라 그래 반복할때는 항상 여러 번 반복해야 되죠 그러면 21에서 30분으로 해보자 소일은 소이밀크가 두유잖아요 소이가 콩이니까 콩을 심는 흙 이렇게 해요 프로듀서는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거예요 C는 내가 만들었는데 나도 생각이 안 나 C는 C는 실처럼 얇은 스킨 스킨은 스킨케어 한다고 그러잖아 피부 케어하는 거 그래서 스킨은 피부 같은 껍질 스킨이 껍질이야 그 다음에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미 선생님 믿어 안 믿어? 그렇지 믿음이지 믿음 트러스트는 믿음 리시브는 배구할 때 김연경 선수가 리시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리시브는 받는 거고 커스텀는 커스텀이 관습이거든 관습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고객이지 누드는 누드 니가 하고 놀 때 누드 차량으로 온 거야 아주 무례한 거지 클리얼은 클린이 깨끗한 거니까 깨끗한 오피니언은 오피니언 리더그라면 어떤 그 농객을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오피니언이 의견이 되는 거야 해봐 오피니언이 그 유튜브 응 평행화 그러시면서 프로듀스가 프로그래밍이 망하자 응 네 실이 아니고요 저는 스킨이 형 어 혹시 프로듀스 스티리블 하나 있다 리시브는 배구할 때 나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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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그냥 그냥 의견이야 해 봐 또 한지 까가 얇은 어깨 빗더 빗더 덜 호흡 놀래 호흡 오피니언 리더 의연이 되겠지 오 잘했어 자 여기서 한 번 다시 한 번 해볼까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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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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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내려갔어? 야 바로 한 번 내려가야지 오케이 그 다음 응 노래 응 조사하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ø elles 잘했어 응 탈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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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했어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데 메인은 메인이 이제 메인 서브젝트 하면 이제 주요한 그런 뜻이 되지 메인 코스 요리 먹을 때 요리 코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코스가 있고 서브 코스가 있잖아 그래서 메인은 주요한 주요 요리가 되겠지 찬스는 기회이고 파지티브는 파지티브 자 네거티브의 반대말 네거티브의 반대말 긍정적인 허브는 허브 T 생각하면 되지 약초 사이언스는 사이언스는 과학이고 그 다음에 서치 라이트를 켜서 찾다 컬쳐는 컬쳐랜드 있지 그 다음에 리메인은 메인은 핵심이잖아 그래서 핵심을 유지하다 드벨록블뀩핑컨츠리 하면 개발도사국 이잖아 그래서 개발하는 나라니까 드벨록은 개발하기는 게이는 게이가 에임을 얻었다 이렇게 줄 favourite 메인은 메인은 주요한 가족들만 신선은 기회단뿌 내가 디벨로 만들어보는게 허브는 허브티 양쪽은 설치는 찾다 응. 서치라이트로 찾다 서치는 컨트롤에는 엑라 메인은 메인을 주요한건지 디벨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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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개발하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레벨이라고 생각해 레벨이 높아지게 개발하다 그래? 게이가 게이로다 그래 너 게이 아니지? 아니지 주요한 기회 기업도 고마워 고마워 개발하다 일단 레벨이 높아지게 개발하다 게이로는 그 다음에 위에 한번 해볼까? 프로듀스부터 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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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기대한 오 잘했네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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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눈드기 화가 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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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 지금 10분 30초인데 우리가 7분은 좀 지나치네요 복습을 하면서 했잖아 누적반복을 통해서 이런 복습을 왜 하는걸까 그 복지역이 누적반복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수업만 쭉 들으면 단기기역에만 두뇌학수법을 이용한거기 때문에 단기기역에만 암기가 된거거든 하지만 이렇게 누적반복을 이용하면서 하면은 동시에 장기기역으로 좀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누적반복을 좀 같이 해봤어 수업만의 잠시